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정용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엘의 빅브라데이서처럼 모든 정보와 매스미디어를 독점한 가운데 온갖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조작과 음모로 생성된 거대한 쓰나미로 이 나라를 한순간에 통째로 말아 먹으려고 하는 저 불선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부산시 애국시민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봄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는 서서히 빛이 스며들고 저들에게는 어둠이 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북한의 움직임이 신상치 않아 보입니다 남과 북이 중국이나 미국의 지원 없이 한반도에서 한 판 탐판 승부를 벌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쪽이 백전 백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한국군 최초로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비교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북한군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는데 바로 그 책임을 당시 합찬 정보부장인 제가 총대를 멤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가운데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주로 재리식 전력을 위주로 해서 비교 평가한 결과 한국군이 북한군 대비 지상군과 해군은 80% 수준 그리고 공군은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군에게 절대 우세한 생화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은 평가 기법 적용의 제한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대칭 전력을 포함했더라면 남북한 간의 군사력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 하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난쪽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위군이 이 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이야말로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고려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목의 최대 장애물이자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북미 평화 협정 척결을 협정 체결을 요구 협박하는가 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예세 없는 민족 해방을 강제하면서 끝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동 핵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군 복무기관 단축 사드배치 반대 여론 확산 등 북한에게 유리한 공략을 남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의 장례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부산시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서 피를 토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첫째 야권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버리고 있는 대선 노름쇼를 당장 중견하라 둘째 안보는 한 나라의 생사존망을 가르는 아주 중대하다는 사안임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정치 이시화하지 말라 셋째 근본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사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고영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